잘 연구시설 용지 상시 분양 중 문의 204-1812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울산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수요일 앤 인터뷰 이유 있는 초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 남구가족센터의 이용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울산 남구가족센터 어떤 기관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구가족센터장 이용희입니다. 울산 남구가족센터는 2006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22년도에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쳐진 통합센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센터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전국에 216개 소에 설치되어 있고 울산에도 각 구군에 5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저희 남구가족센터는 울산 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 구군에 위치해 있는 가족센터들과 서로 협력해서 울산의 모든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5개 각 구마다 가족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울산 남구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울산 남구가족센터는 야음장생포동에 전국 최초로 서동홍당구 청장님께서 SOC 건물로 지은 해피투게더타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건물 안에는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와 남구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가족센터 다양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다양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범위가 좀 궁금해요. 네. 울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인 가구도 가족으로 가족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족, 1인 가족까지 그러니까 큰 상관없이 남구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형태의 가족 형태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대표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남구가족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가족상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족상담 서비스를 소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네.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족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족상담, 부부상담, 개인상담 등의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남구가족이라면 누구나 전문성을 갖춘 가족상담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요. 다문화가족은 가끔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겠네요. 네. 네. 이럴 때는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역지원사가 함께 이 상담에 참여해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언어로 인한 서로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지금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담사분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언어는 6개국의 언어가 있는데요. 이제 베트남어, 러시아어, 키르키스어, 태국어, 라오스어, 중국어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네. 베트남, 러시아어, 키르키스, 태국어, 라오스, 중국어까지도 지금 이 상담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남구가족지원센터로 한번 남구가족센터라고 해야 되겠죠. 가족센터로 한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담 같은 거 보통 보면 상당히 비싼 경우들도 많이 있던데 이거는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좋네요. 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가족센터가 사회복지기관이거든요. 사회복지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료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신청은 052-274-1280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거나 울산 남구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비밀이 보장되는 사이버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남구 지역 주민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5개 구근에 모두 다 내 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그 지역에 있는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각 지역마다 울산에 다섯 군데의 가족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족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사이버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울산 지역번호 052고요. 274-1280번으로 전화하셔서 서비스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가족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모르는 남 같으면 요즘 쉬운 말로 손절해버리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진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존재고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가 제3자의 도움이 또 필요한 부분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이 가족센터를 자주 찾으신다고 하는데 한국어가 서툰 분들을 위한 서비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가족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 자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웠다 해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어느 수준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센터에서는 주로 기초나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읽기나 말하기 등으로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급 학습자 대상으로는 글쓰기나 토픽 등 국적 지도계에 관계되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족센터에서 워낙 나라가 여러 군데 출신국의 다문화 가족들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5명의 결혼 이민자분들이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는 3명의 통번역 지원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입국 초기에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언어는 베트남어, 러시아어, 러시아어 하시는 선생님이 키르키스어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태국어 하시는 선생님이 라오스어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5개의 언어가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통번역으로는. 그리고 또 2명의 이중언어 코치가 있는데요. 이중언어 코치. 이중언어는 보면 이 역할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의 이중언어 사용을 권장을 하고 이 자녀들이 이중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아, 부모님의 모국어와 한국어.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또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부모님이 이제 다른 나라분들이면 어, 그 나라 말도 쓸 수 있고 우리나라 말도 쓸 수 있고 진짜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을 하다 봐보면 이 생활에 언어가 문화까지가 포함된 거거든요. 이 문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언어의 습득이 느리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소통이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 그런 언어적인 문제가 문화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러네요. 네. 자, 우리 오늘은 수요일인 인터뷰 울산 남구가족센터 이용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또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김한함 캐스터. 네. 전화도 되고 앱 결제도 되는 052-234-3333 태아강 쿨택시 협찬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시내도로 곳곳으로는 퇴근 차량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화업로 위로 중리사거리에서 학성교 북단 쪽으로 신호대기 시간 감안해 주셔야겠고요. 산업로 위로 태아강 역에서 명총교 북단 쪽으로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중산동로 약수 윗마을에서 줌파크 방향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많다는 오연석 통신호원 제보 있었고요. 오토밸리로 효정삼거리에서 현대자동차 출고센터 쪽으로는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산로 위로 연포산 이터널에서 명총교 북단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온산로 위로 덕하 3거리에서 덕하 시장 쪽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많다는 강현규 통신호원 제보 있었습니다. 두왕로 위로는 활고개 교차로에서 감나무진 사거리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온산로 두왕교에서 두왕 사거리 쪽으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현규 통신호원 추가 제보 있었습니다. 광남길 약사중학교에서 병영 5거리 쪽으로 신호 2번에서 3번 정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신갑동 통신호원 제보 있었고요. 번영로 위로 도산 사거리에서 예술의관 사거리 쪽으로 정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북로 위로 태화루 사거리 방향으로 번영 강북 지하차도 전부터 정체된다는 이종한 통신호원 제보 있습니다. 여유 가지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부산 외곽 순환도로 위로 기장 방향입니다. 생림터널 16km 지점 뒤로 3km 정체되고 있고요. 더 지나 금정산 터널 29km 지점 뒤로도 2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김해가야 휴게소에서 대간분기점 닿기까지 차간 거리 좁혀 지나고 있고요. 부산 울산고속도로 위로 부산 방향으로도 부산 울산 설시점 뒤로 1km 더 되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울산 쪽으로는 내리교에서 문수 닿기까지 정상주행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도 되고 앱 결제도 되는 052-234-3333 태화강 콜택시 협찬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나가 있는 통신호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로 화봉사거리입니다. 이재욱 통신호원. 네, 화봉사거리 교통상황입니다. 먼저 울산 공항에서 현문사거리 쪽으로 약간의 속도 줄임을 보이고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들 길게 줄지었습니다. 반대 현문사거리에서 울산공항 쪽으로는 상방사거리에서 하봉사거리 구간 속도 더디고 좌회전 차량들은 줄곧 속도 내고 있습니다. 다음 화봉로에서는 산업로 양방향으로 화봉사거리 신호 뒤에 금세 다시 다음 신호등에 조춤하고 앙기번덕길 쪽으로는 무난하게 갑니다. 이어서 앙기번덕길에서는 화봉로 쪽으로 원활하게 지나고 좌회전 차들은 화봉사거리 부근 일부 구간에서 묶였다 불리기를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통신호원 이재욱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봉수로 대송교차로입니다. 박상태 통신원. 네, 이 시각 현재 퇴근길 대송교차로 교통 상황입니다. 봉수로 망어진 체육공원에서 한체사거리 방향은 대송교차로를 지나는데 최근 거리 넉넉하고요. 울산대교 요금소 좌회전 방향 많은 차량 이동 중입니다. 반대방향 한체사거리에서 울산과학대 방향과 요금소 방향은 신호가 바뀌면 한 번의 신호에 지날 수 있고요. 울산대교 방향에서 대송교차로 방향은 많은 차량 이동 중입니다. 이어서 울산대교에서 요금소를 지나 대송교차도와 천물락 사거리 방향은 가다 쓰다 반복하고요. 반대방향 천물락 사거리에서 아산로 방향은 지하차도를 지나 연포산터널을 지나는데 가다 쓰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원 박상태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TVN 울산 매거진 수요일엔 인터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울산 남구가족센터 이용희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애청자 3254번님께서 일찌감치 문자를 주셨는데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보듬 매니저입니다. 울산교통방송 애청자인데 센터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신기하고 반갑네요. 볼륨 올리고 귀 쫑긋 듣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3254번님께서 지금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서서 남구가족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다문화가족분들이 직원으로 여러 가지 통역도 해주시고 이중 언어코치 역할도 해주시는 것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너무 다문화가족에게만 취중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다른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또 그냥 우리나라 언어가 참 잘 통하는 남녀가 만났는데도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위기의 직면에 있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네, 온 가족을 다 보듬어서 안고 간다는 뜻으로 온 가족 보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정서적 또 자녀양육 어려움 등 가족의 기능이 약화된 가족과 사회적 외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가족 사례관리가 있고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스스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모임인 자조모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전문 상담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로 찾아가는 위기 상담이 있고요. 가족들을 따뜻하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보듬 매니저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자녀의 학습 지원과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을 해줍니다. 앞서서 문자 주신 3254번님께서 보듬 매니저시군요. 직접 찾아가는 위기 상담 서비스도 있고요. 가족 맞춤형 사례를 관리해 주는 것도 있고 자조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위기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851번님께서요. 가족 상담을 신청해 보고 싶습니다.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안내해 주세요 해주셨어요. 네. 전화로 뭐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울산 남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남구민이 아니시면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그 지역의 가족센터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사이버 상담 게시판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274-12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상담도 있고요. 부부 상담, 개인 상담 이런 부분들을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울산 남구가족센터에서는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아 네. 요즘은 울산 남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이제는 이분들이 수혜자로서의 다문화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는 출신국 언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강점을 반영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로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직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초 마련을 위해서 80여 명의 안전교육 통역인과 결혼 이민자 역사관광 해설사를 양성을 했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서 이분들을 유료로 교육기관에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되신 거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좋을 거고 만족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결혼 이민자 안전교육 통역인도 있고요. 또 역사관광 해설사도 있는데 역사관광 해설사는 뭐예요? 어떤 일 하는 겁니까? 이 역사관광 해설사가요. 결혼 이민자 역사관광 해설사라고 하는데 결혼 이민자가 울산 지역의 역사와 울남 구경, 울산 시비경 이런 문화관광 자원을 출신국 언어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그리고 울산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설하는 활동가인데 가깝게는 이번에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고래축제를 하잖아요. 이때 고래축제하는 현장에서 부스 운영을 해요. 저희들이 울남 구경해서 이 울남 구경의 문화관광지를 자국민이 관광을 오면 자국으로 설명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해설사입니다. 네. 사실 가까운 부산까지 왔다가 울산 안 들르시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해설사들의 역할이 좀 더 넓어져서 울산의 유치에, 외국인 유치에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우리 울산 매거진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씩씩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울산 가족 여러분,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지지는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족센터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응원 문자들 계속 오고 있습니다. 1113번님께서도요. 방송용 목소리 예쁘시다고요. 센터장님 화이팅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방송에서도 전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남구가족센터 이용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